실사하셨던데? 헷갈릴 수도 있고 접수받고 그거 하면 되잖아요 이미 화면을 하나 받았으면 됐어요 쿠폰 주세요 쿠폰 장보기 장보러 가신다 아싸 장보러 가신다 인근이 장보러 가는데 제일 좋은 거는 남산다 음식 예예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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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정보? 그걸로 써왔는데 네 미니언처럼 아 저는 잘 모르게 한 천사정보는 떡볶이 떠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기 뭐냐 건조제원하면 되게 잘 갈라있네요 참 깔패 저기 라디오 디바 그냥 컵패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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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쭉쭉 뭐든 라디오 디바 그건 라디오 디바 나도 그 동생만들어 배우신거 저희 아 나 진짜 어디 저기 나 배우신거 나가자 나는 진짜